네. 격조 한판 2부에서는 국민의힘 최영대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작가님, 균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대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약간 소폭이지만 반등 기운이 있습니다. 네. 여기 양키스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야기를 했죠. 요기배라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역증을 하나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는 100일 지났는데 이 100일이 앞으로 7번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일, 세 번째 100일은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서 잘될 거로 믿습니다. 앞으로 17회전 남았습니다. 이제 1회전 끝났습니다. 1회에서. 1회 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세상에 이 초기에 이럴 수가 있나 절망을 했는데 사실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다 똑같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우선 청와대 정부라는 걸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청와대 정부가 과거에 진보 정치학자들도 너무 비대하고 행정관이 국방부 최고위급 인사를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할 정도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돌려주고 대통령실을 축소를 지켰어요. 절반 이하로. 그런데 지금 마주쳐야 될 과제는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회 상황은 약체 여당의 최초 그대 야당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잘 해체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권한은 절반이지만 책임은 전부 다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국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가셔서 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율 반등에 이준석 대표가 연일 1일 1일 비판을 하는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층이 결속되지 않았냐는 분석도 있어요. 요즘 모든 일이 다 이준석 대표로 끼고 되니까. 그거 아닙니까? 조금씩 최근 소폭이지만 대통령실 내부에 정책기획수석을 진출해서 정책주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또 홍보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친숙한 사람이 다시 전면에 나서고 김은혜 의원 그럼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훨씬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이니까 사실 우리 김은혜 전 의원은 제가 높이 좀 진짜 높이 보는데 우선에 거의 경기도 선거도 이길 뻔했지만 인수위 때 가보니까요. 인수위 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까? 인수위 때 보면 보통 인수위쯤 하려고 하면 또 2만 파일을 줘야 돼요. 그래서 논의됐던 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하나 없이 그냥 하는데 생방송 안에 실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깊이 소통하고 또 내막을 잘 아니까 또 궁금한 건 스스로 풀어서 본인이 설명이 될 만큼 체득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홍보 전문가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아니 용와대. 용산 대통령실. 용와대. 청와대 정부를 탈피하려고 청와대까지 뿌리고 부리고. 용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홍보물이 너무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몰라도 너무 부려요. 사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려요. 감각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진도 보면 아시겠지만 진실은 뭐였냐면 그날 그 침수됐던 그걸 내려가다가 밤에 내려가다가 실제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찍을 수도 없고 뭐 어쨌든 여러 검토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현장에 접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또 다른 또 많은 국민들은 또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반지하를 내려가서다가 삐끗하실 모습을 또 이렇게 묘사하던데 저는 보면서 좀 약간 화가 나는 게 일단 대통령님께 운동 하나 못 챙겨준 대통령실도 참 야속하고 대통령실이 너무 작아서 어디 그런가. 그리고 누군가 매일 출퇴근하는 반지하로 내려가는 행위에 그것에 미끄러진 것을 뭔가 좀 영웅시화하는 신문 칼럼도 참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걸 먼발치서 내려다 봤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미끄러짓죠. 왜냐하면 이게 침수됐던 자리가 되니까. 사실 뭐 말씀도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모든 일에 미연에 그런 일을 의지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했어요. 홍보실도 홍보실인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기강잡기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소위 말하는 여의도 출신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혹은 윤핵관이 심었다라고 본인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검찰 측에서 들어간 인물들에 의해서 계속 속가져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검찰 측 라인과 여의도 라인이 부딪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들도 나오던데 최근에 기강잡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실에 있어 보면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해봤는데 특히 집권 초기에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180일 된 거 아닙니까? 100일 됐죠. 그런데 가보면 대통령실이 놀라운 게 전부 사람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서 그래서 아주 구급 여직원 정도 한 사람 정도가 사실은 다 알아요. 어떤 시스템을. 그래서 경호실은 늘 안 밝히고.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극도에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서로가 엇박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이 있고 항상 긴장하는 곳입니다. 대통령실에 들어가면 그냥 24시간 긴장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없어도 긴장 끌일수록 서로 긴장하고 서로 경계하고 견제해야 되는 곳이 저는 대통령실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이야기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제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윤해권 라인과 검찰 라인의 대결은 아니다. 모른다.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부 신청 결과가 언론에는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다고 보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너무 지지 끄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고 국제 외교용의 더 팩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된 겁니다. 지금 이 정점 중에 하나가 ARS로 전국위원회를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도 ARS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핵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이런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또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현실적 상황이 또 중요하고 또 형식적 절차도 갖춰졌기 때문에 빨리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빨리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또 재촉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좀 답답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세요? 기각됩니까? 인용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사실상 어떻게 집권당 집권 100일도 안 돼서 이렇게 큰 내용상태에 빠지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비대위로 가기 전에 당내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비상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비대위를 하느냐 뭘 하느냐 이런 상황이 아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고 지금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신문들 전체 다 보면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에 환율도 오르고 환율도 지금 거의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우리 개방 경제가 위태롭고 모든 무역 지표들이 적신호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쨌든 삐거덕거리면서 됐던 것은 무역이 좋았기 때문인데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적자가 쌓여 있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때 제안했던 게 아닙니다. 인생 경제 민생 비상대책이라고 스스로 부르자 불러서 12월 말까지는 어쨌거나 이걸 조금이라도 안정시켜놓자. 그런 비상한 가구를 해야 되는 마당에 지금 한가하게 이렇게 다툴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꼭 이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 상상치도 않은 일이 이렇게 정기되어 여기까지 왔나 정말. 언제 끝날까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계속 말할 텐데. 또 본안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본안 소송까지 가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한테 기대했던 것은 작년에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임재범 노래를 인용하면서 우리 당의 원로들이나 당의 지지자들의 불안한 시선 이런 걸 의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은 새로운 미래 정치, 30대 정치를 한번 기대를 했는데 이게 30대 정치가 이렇게 더 맺고 더 그냥 돼버리니까. 그리고 자꾸 싸움을 너무 추상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추상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탄원서인 신군부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절대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한 장면을 차용해서 부패한 황제와 그리고 원래는 장군이었지만 부패한 황제의 배신으로 검추사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 간의 대결. 대결인 것처럼 본인을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보통 극단으로 가고 추상화가 지나치면 이게 사실이 빠집니다. 사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이 사실관계를 보면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사태입니다. 저는 마치 무슨 젊은 이 관계에 다 빠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문제에 제기됐던 게 제3자 있었죠. 상납옥. 그거는 사실 우리 윤리위에서 정거가 뚜렷한 정거가 없기 때문에 사법적 결론 나기 전까지는 못 다루는데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또 7억 각서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초기부터 이야기했지만 집권당 초기에 전당대회를 부를 수 있는 비대위든 뭐든 현재 당대표의 낭만은 곧 전당대회입니다. 그런 사태를 누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고로 거리로 보지 않고 사고로 보고 직무대원을 갔던 거거든요. 왜? 전당대회를 피하기 위해서. 정당대회랑은 블랙홀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바라지 않던 사태가 지금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 접점을 찾고 해야 되는데 자꾸 사태를 추상화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성과 악 이렇게만 남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비유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핵심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한 극단만을 부각시켜버리면 다른 면의 진실이랄까 다른 면이랄까 이런 것들 또 사태를 풀 수 있는 어떤 해법이랄까. 저는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에 기대했던 것은 미래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대라는 마크롱 이래로 프랑스는 마크롱이 40대지만 우리도 드디어 30대가 나와서 좀 참실한 정치 아마 우리가 당대표로 국민들이 뽑아줬을 때도 이제 좀 정치의 구태는 좀 벗어나고 새로운 산뜻하고 신선한 스마트한 정치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스마트하고 신선한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대접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필 타론서 보니까 법원의 일출원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경찰 수사 절차 정리, 특사 중재 등등을 제안받았다. 그러니까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거래 제안이 있었는데 자신이 거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사실은 팩트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밝힐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연말까지 해준다면 거의 임기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인가가 전당대회인데 그래서 난 그래서 그건 누군가가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사태의 첫 발언은 어쨌거나 우리 당내에서 제기한 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선가 아무튼 유튜브도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납 의혹 그다음에 구리로서는 저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경찰이 빨리 진실을 가려줘야지. 그래야 억울하면 억울한 데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이 또 이 사건이 벌써 10년 공소시효를 다툴 만큼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 다 있죠. 그런데 왜 자꾸 이게 지연되어서 당사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명예를 빨리 회복하거나 또는 이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당도 윤리의 문제를 둘러싸고서 그런 심판이든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모든 일이 아무튼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정치적으로 힘든데 부르기 힘든데 정치적으로는 또 무죄다 그럴 경우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이러면 또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김건희 수사 비슷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 수사와 다른 측이 다 탈탈 틀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쪽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의 제안 내용에 경찰 수사 절차 정리라는 게 들어 있었으니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무마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건데 이 말이 사실인 점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경찰이 수사 속도를 늦추고 있던 것이 이거랑 연동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지. 경찰 수사를 빨리 해야겠죠. 지난번에 한번... 은행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는 뭐... 아니. 저는 지연된 여러 절차들이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본인의 말하자면 신원도 말하자면 본인의 병의 회복도 꼬이면서 더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태는 사실 우리 또 당의 정치력의 빈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걸 보면 과거에 정치력이라는 게 먹힐 소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렇게 다들 이야기 해뿌리고 또 전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미셸 오바마가 썼던 말 중에 누가 조율하게 오면 우리는 품이 있게 가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맞받아치고 싶죠. 분하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하이로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we have to go forward. 아니 우리 30대나 우리 미래의 정치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티격태격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이 무엇을 제시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윤핵관을 겨냥해서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윤핵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해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약간 그래서 비유를 정치는 전투가 아닙니다. 전투는 우리가 스나이프 하나가 아주 기관포 사수라든가 이런 걸 탁탁 그리고 저쪽의 사령관을 스나이프가 제거를 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에서는 말로 아무리 험하게 포를 쏘아줘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사람들이 더 반발을 격렬하게 반작용을 일으키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옳은데 라는 이런 공감과 저 사람이 더 통합적이야 이런 감동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스나이프 하듯이 해버리면 그러니까 탁 이렇게 꼬깔해지면 죽겠지만 그게 됩니까? 또 저쪽도 저쪽 나름대로 진실이 있고 다 말을 하는데 그리고 어쨌거나 30대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당대표수입니다. 당당한 당대표. 당대표라는 것은 그만한 높은 품격과 또 미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신망과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항복해라. 이게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게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게이미피케이션을 해서 정치의 본질을 오해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추상화가 현실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비대위가 전당대회 날짜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될 것이다. 이걸 두고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대표가 뽑히게 되면 원서 접수를 한 12월 말에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당원권 정리 종료 시점이 1월 8일 이후 전에 마감해서 이 대표 출마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냐. 그건 막 지나친 꼼속에. 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12월 보통 10몇 일까지 국회를 하죠. 10월 중순까지. 지금 정규 국회와 이번에는 12월 9일까지. 물론 그런데 또 뒤에 법안 치리도 하고 지금 얼마나 해나가야 될 일이 많습니까? 예산안 때문에. 조용 비대위원장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주시면. 아니, 관계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 체제를 해체하자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허파하자고 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광주 전남북에서 해보니까 민주당 당원들도 외면하고 해서 오늘 경향심을 비롯한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게 사당화를 가는 길이다. 큰일 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뽑아준 국민들, 민주당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들도 한 절반은 안 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절반부터는 미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튼 국민의 절대적인 집합인데 당대표는 아무리 많이 투표에 참여해도 1%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되어 가지고 당 국회 전체를 좌우하고 국회의원을 좌우합니다. 좌우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가 대통령 제작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에는 없습니다. 의원내각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제도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 의회가 약할 때 또 의회가 묶여 있어서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전설적인 우리 민주화 영웅들이 목숨을 갖고 싸울 때, 국회가 형유화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1%도 안 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사당화가 생기고 있죠. 또 당권 경쟁이 생기죠. 목적은 뭡니까? 당권 경쟁의 수단은 공천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다음 대권을 위한 계단 쌓기. 대권이야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미국처럼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해 나가면 되죠. 평소에 4년 동안 우주군이 정치 잘한 분들이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려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 내내, 정치 내내 우리가 보통 전당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대표 뽑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뽑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오늘 내가 문자도 날리고 페이스비 올렸더니 집단제도 체제가 아니고요. 이것도 없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국위원회로 하고요. 전국위원회로 가서 전국위원회가 뭐 하냐면 당원들 모으고 당원들 교육시키고 당원들한테 어떻게 혜택 줄이냐 고민하고 다음에 각종 선거를 대비한 후보자를 키우기 위한 이런 펀드레이징 하고요.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정책이 무엇이다. 매일같이 미국의 공화당 rnc죠. 리퍼블리카 내셔널 커뮤티에서 맨날 저한테도 문자가 옵니다. 매일이 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뭘 잘못하고 있다고. 또 대안까지. 이게 정당이죠. 그래야 국민들이 정당의 지식을. 그런데 지금 이거는 1%도 안 되는 많아 1%입니다. 투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 해체는 최용도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신 다음에 해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당대표 될 자격도 없지만. 오늘 문자를 돌릴 테니 당장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언제 올 거 올게 됩니까? 전당대회 하는 일이 없어야죠. 전당대회 해서 전국위원회 전장 뽑고 다음에 싱크탱크 강화하고 이런 얘기. 제 이야기인데 호응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정개특위 첫 발언을 했거든요. 여야 의원 모두가 뒤에 와가지고 아주 격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격리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사실 또 그 부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싸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연내 개최해야지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보도겠죠. 보도죠. 저는 기회가 있으면 전당대회를.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 당무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발전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랬을 겁니다. 총재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총재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별도로 당의 대통령. 그래서 전에 내가 기자 출입할 때 박범진 의원이라고 우리 조선일보 출신에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청와대 국무회의하고 배석을 해요. 그러면 와서 청와대 올 분위기가 됐다고 디브리프를 해 주는 걸 보고 참 내 생생했던 기억이 새로 오는데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이 워낙 전설적인 지도자들이 첫 문민정부와 정권교체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당체제가 정착이 됐는데 그 뒤로 원래는 원내총무였거든요. 원내대표로 바뀌고 전부 원내정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하고 또 원내대표가 협상하고 또 내각과 지금 우리는 거의 의원내각절 병합시다시피 내각에도 많이 가 있고. 답변이 질문에 상당히 많이 벗어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박무 간섭하셔서 그런 말씀하면 부적절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 말씀은 했는데도 모르겠고 그런 말씀은 하실 리가 없다. 하실 리가 없다. 왜냐하면 당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아까 이전에 얘기 들어가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차기 당대표 선거가 개최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 하는 입장이세요? 저는 당대표 체제 자체가 우리 민주적 의회 정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시고 계속 소심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 배제하고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면 다르게 해야죠. 당대표 되려고 하면. 집 잃어놓고 당대표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 대표 당대표 출마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당대표 할 생각이 있으면 포용적이고. 이수진 장군이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수진 장군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배열두척 가지고도 큰 지도, 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이준석의 길을 가라. 막심무스의 길 말고 이순신의 길을 가라. 그럼요. 저도 너무 오바했습니다. 자꾸 추상하면 안 되는데. 이순신의 길을 가라.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몰아서냐면 우리 당혁신위의 첫 번째 의제를 당 지도체제 문제를 한번 혁신해보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당 지도체제. 단일 지도체제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당은 옛날에 단일 지도체라고 할 때는 그건 김영삼, 김대중처럼 절대적인 지도자. 제왕적 총재 때를 비롯하는데 지금 당대표랑 최고위원이랑 싸우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최고덕표자하고 정치적 비중이 큰 차이가 없는데 대표가 정권을 쥐고 있는 단일 지도체제.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할 필요 없이 둘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내정당, 원내에서 다투고 원내에서 서로 1년 만화. 왜냐하면 원내지도부는 금방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승부를 내고. 알겠습니다.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질문.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당론 채택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좀 지나치죠. 왜냐하면 이번 특검은 사실 의혹의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의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의 재활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보시면 지난 정부에서 2년 6개월 동안 탈탈 들었습니다. 사건도 벌써 십몇 년 지난 사건이고요. 그런 주식거래 이런 사건들은 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잡힙니다. 만약 문제가 됐다면. 그런데 당시에 저는 구체적인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주식 투자했다면 손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주식거래에 이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살 때 이분은 검찰총장 될 거라는 꿈도 못 꾸던 약간 좌천된 검사에. 그때 결혼하기 전일걸 아마. 결혼도 하기 전이었을걸요. 이 사건 자체는. 그냥 자연이었어요. 그게 무슨 큰 특권과 정보가 있을 것이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창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걸 정말 정치적으로 끝장내려고 할 시절에 모든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틀지 않았겠습니까. 안 온 사실을 의혹 하나로만 갖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는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워낙 막강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다 줄 수 있고. 특별 감찰관 임명.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 의원님은 어떤 방안이세요. 해야죠.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5년 내내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말을 바꾸기 어려운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핑계는 북한 인권. 우리는 5년 내내 북한 인권재단도 하자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공수처 할 때 그것도 같이 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특별 감찰관 북한 인권 다 하자 그랬습니다. 이것도 미룰 이유가 없어요. 북한 인권재단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북한 인권도 보호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말이 많았어요. 격자 한판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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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